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 번에 걸쳐 내 인생의 구주 예수라는 총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친 인생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배려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친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격려와 그분의 친절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일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갇힌 인생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하 그의 현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귀먹고 어눌한 자는 신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그래서 마음이 닫힌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했던 그래서 마음이 닫힌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야만 했던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친 육체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갇힌 인생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와 혀를 고쳐주시고 말문뿐 아니라 마음까지 열어주시고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다친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33절을 중심으로 다친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아주 독특하고 상징적인 행동들 예수님의 독특한 사랑의 표현들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독특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우리는 3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표현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독특한 행동을 이해하기에 앞서 이 행동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의 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손가락을 귀 먹고 어느란 자의 양 귀에 넣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이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 자신의 양 귀에 넣었다는 해석입니다. 한글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해석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예수님께서 귀 먹고 어느란 자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렌즈와잇도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째 해석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을 펴서 귀 먹고 어느란 자의 양 귀에 넣었다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손가락을 귀 먹고 어느란 자의 양 귀에 넣으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의 손가락을 자신의 양 귀에 넣으셨든지 뭐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손가락을 직접 사용하여서 그의 양 귀에 아주 특별한, 독특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자신의 손가락을 이 병자의 양 귀에 넣으신 이유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귀 먹고 어느란 자를 안심시키고 그를 격려하기 위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마음이 완전히 닫혀있는 그 사람을 안심시키고 그를 격려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으신 것이 마음을 닫아 놓은 그와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는 것은 귀 먹고 어느란 자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격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간단히 자세히 혹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떨결에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께 끌려 나온 이 사람 그것도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조차도 듣지 못하던 이 사람 그는 분명 불안과 초조 의심과 근심에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었으며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이제 너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여도 그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마음이 닫혀있는 이 사람에게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해도 듣지 못하고 물을 수도 없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가장 배려 깊은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직접 펴고 그분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대시고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의 양 귀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격려를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닫힌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이제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장 답답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장 긴급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가장 아픈 곳 우리의 가장 답답한 곳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은 침을 묻힌 손으로 그의 혀를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침뱉하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먼저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 너무 놀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시에 보편적인 치료 방법과 치료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베사다의 장님을 치료하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실 때에 모든 경우에 침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대의 많은 문원들은 침의 치료 효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을 못 보는 것으로 잘 알려졌던 알렉스산드리아의 한 시민이 그 황제의 발밑으로 달려와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앞 못 보는 눈을 치료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황공하옵게도 황제의 침을 자신의 눈꺼풀과 눈동자에 발라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고대의 침을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침에 실제적인 치료의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방법 즉 침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귀먹고 언울한 사람을 안심시키고 친절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침을 뱉아서 누구의 혀에 대신 것일까요? 귀먹고 언울한 자의 혀에 대신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혀에 대신 것일까요? 이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역시 예수님이 귀먹고 언울한 자의 혀에 예수님의 침뱉은 손을 대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은 귀먹고 언울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시의 상황과 귀먹고 언울한 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떨결에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사람 그는 분명 불안하고 초조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초조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심과 근심에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호소하고 요청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혀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불안과 초조 의심과 근심으로 인하여 그의 용기가 꺾이고 마음이 다쳐졌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짐작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인가 에 대한 어떠한 확신조차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다쳤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확실로 인하여 굳게 다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렇게 두려움과 불확실해 마음이 완전히 다쳐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애주고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두를 수 없었으니 여러 말이나 설명으로 두려움을 없앨 수도 없고 확신을 심어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 하지 못하니 자신의 두려움이나 자신의 불안함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펴서 침을 뱉으시고 그 손을 그 병자의 혀에 대는 것으로 그에게 치료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은 우수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언울한 자에게 내가 너의 혀를 풀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다친 마음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확신과 보증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굳게 다친 말과 우리의 굳게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다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장 막힌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장 긴급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가장 아픈 곳 가장 답답한 곳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필요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들 첫 번째는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손에 침을 뱉어 그 혀에 대신 것 이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귀먹고 어느란 자를 향한 예수님의 격려와 예수님의 친절 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귀먹고 어느란 자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돕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의심과 근심으로 다친 마음을 믿음과 확신이 충만한 마음이 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은 마음이 다친 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으며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먹고 어느란 자의 다친 마음을 여는 일에 있어서 친절은 가장 큰 무기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친 마음을 열고 믿음을 심는 이래 친절은 자본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은 아름다움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몸소 격려와 친절을 행동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친절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격려와 친절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은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친절로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렸으니 우리도 이제는 격려와 친절의 터치로 다른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친절의 가치가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2천 억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부호 하워드 휴즈와 낡은 트럭을 운전하던 한 청년 멜빈 다마 사이의 일화 때문입니다 어느 날 멜빈 다마가 미국 네바다주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낡은 트럭을 몰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마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는 급히 트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태우고 목적지인 라스베이거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노인이 너무 허술해 보여서 멜빈 다마는 차비를 보태주며 가지고 있던 동전 몇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멜빈 다마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문의 당대의 대부호였던 하워드 휴즈의 부고와 함께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자신의 재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실려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재산이 25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16분의 1은 약 1억 5천만 달러 였습니다 사람들은 멜빈 다마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장 뒷면에는 멜빈 다마라는 이름과 그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 그가 바로 사막에서 트럭을 태워줬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귀와 입이 닫힌 사람들에게 격려와 친절을 보이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도 마음이 닫힌 사람들에게 격려와 친절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작은 격려와 우리의 작은 친절은 2천억 원보다 값진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